오후 6시 수다쟁이도 입을 담윱니다. 북쪽 마을의 밤은 일찍 찾아옵니다. 창문에 하나, 둘, 불빛이 켜질 때쯤 밤하늘엔 달의 민낯이 나타나고 가로등은 또 작은 달처럼 떠있습니다. 선곡의 조명까지 달을 보는 것 이외엔 할 건 없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변화하고 있습니다. 이하희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에 Git 달빛, 독차지 북쪽마을의 밤입니다